고구마자 한번 잘 익었어요? 아이고 더울아 날씨 더울 때는 건강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따뜻한 국물 요리 좀 할까 소금 소금 이라마 고춧가루 술 소使い とても 漬物 もちもち 調味料 そして静か 煮込む くらくる とても 韓国 大きな 小さ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을 넣어서 줄거리지 않는다 찹쌀가루 닭다리 깻게 그릇에 생강 소금 다진 소금 후추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추 소금 고추 볶아줘 매운 고추 육수 고춧가루 고추 고추 날씨가 더운데도 맛있네 그래서 2월 7일이라 그랬구나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배가 고파지네 점점 오빠 배가 고춧가루 네 대단해 고춧가루 배가 고춧가루 고추 그런 시점 저는 heats임 고춧가루 1,000개 1,000원 간장 기름 마요네즈 3,000원 뭐야 이거 이거? 아, 그거 그랬어요. 아님 몸보신 하려고. 그래? 응. 그래도 내가 배가 초촐하게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고기 좋아하니까 이거 먹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네, 이거. 안 그래? 뭐야, 이거. 그 큰 거 먹어봐요. 우와, 뭐야, 이거. 지난번에는 닭다리인데, 이거네, 무슨. 이야, 먹어보자 한 번. 잘 익었어요? 내다 좀 줘봐. 잘 익었다, 이봐. 아이고. 아이고, 다 갔다 당신한테, 이거. 나한테 다 하면 어떡해. 나 이렇게 양이 많은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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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땡큐. 고맙소. 이야. 그냥 맛있네. 음. 그러게. 근데 이봐, 쪽이 쪼끗하다, 그자. 뭐야, 이거? 이거 콜라겐이나 그런 거야, 이거? 응, 콜라겐. 힘줄이 많아. 이거 우리 둘이 먹기 너무 많다, 이거. 응? 국물도 시원하다, 야. 응? 요걸 넣어서 그래. 아, 뭐?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먹어봐. 음. 음. 그거 넣으면 국물이 개운해. 그거 넣으면 국물이 개운해. 음. 그러게.